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외무계에 돌아왔습니다. 외우면 무조건 개이득, 오늘은 attribute에 대해서 정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살짝 고민이 되는 게 이 외무계라고 하니까 외우면 무조건 개이득 아닙니까? 뭔가? 저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거 꼭 좀 들어주시고 꼭 좀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제 외우면 무조건 개이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물론 들으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안 들었다고 했을 때 손해보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살짝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외무계인데 외우면 무조건 뭐 개손해.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그죠? 개이득 말고 개손해. 이렇게 바꾸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안 외우면 손해라고 하니까 뭐 꼭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안 외우면. 그죠? 그래서 좀 더 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외무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attribute에 대해서 정복을 할 거예요. 자, 따라해볼까요? attribute. attribute, attribute, attribute. 좋아요. 자, attribute의 첫 번째 뜻은요.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대부분 attribute A to B의 형태죠. attribute A to B. 따라해볼까요? attribute A to B. 좋아요. 그래서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attribute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으니 그게 바로 ascribe예요. 똑같습니다. ascrib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막 지금 attribute 자체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하나만 합시다. attribute만 딱 외우자. 오케이. attribute A to B.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또 중요한데 속성, 특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로다가. 이 명사의 표현은 동사의 표현 못지않게 수능에서 빈번하게 칠 자가 되는 표현이에요. 속성, 특성. attribute, 속성, 특성. attribute, 속성, 특성. attribute, 속성, 특성.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이팅! 자, 갑니다. when he contracts influenza 그랬어요. 자, 그가 contract 하게 되면 뭐죠? 병에 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contract, 보통 계약하다, 계약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낭패를 보실 수밖에 없는 게 contract이 계약이라는 단어로는 최근 수능 12개념 동안은 나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contract은 수축하다, 수축시키다 또는 병에 걸리다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병에 걸리다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독감이죠. influenza. 이걸 줄여서 우리가 flu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병에 걸릴 때 he never attributes this event to his behavior. 나왔습니다. attribute A to B. 그는 결코 이 사건을 자신의 행동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뭐겠어요? 자기 독감 걸린 거. 자기 독감 걸린 거를 행동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누구를 향한 행동? Toward the tax collector or his mother-in-law 라고 해가지고 뭐 세금 징수원 또는 자신의 장모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그릇된 행동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죠? 여러분들 뭐 독감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아, 내가 독감이 걸린 이유는 내가 뭐 세금 징수원한테 행동을 잘못해서 그래. 우리 장모님, 부모님께 행동을 내가 그릇되게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지만 과거에 어떤 부족의 문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시스템 이게 그 당시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좋았던 거예요, 이거는.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행동을 그릇되지 않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겠죠? 안 그러면 이제 천벌받고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좋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The impact of tourism on the environment. 자, impact of A on B. 그러니까 저의 수업 시간에는 자주 하는 표현인데 A... 어떻게 해석하죠? impact of...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A가 B에 미치는 영향. 그래갖고 제가 The effect. 같이 외워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그럼 관광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됐습니까? 관광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are evident to scientists. 과학자들에게는 명백합니다. 하지만요. Not all residents. Not all 하게 되면 부분부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주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야. 자, 모든 거주자들이 나왔습니다. Attribute A to B. 모든 거주자들이 환경적인 데미지를 이 관광산업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거주자들이 다 그렇게 이 관광산업의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에겐 명백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수동태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녀의 성공은 Her success can be attributed. 그럼 어떻게 해? 뭐뭐의 탓으로 돌려진다라고 하면 되죠. 그녀의 성공은 돌려져. 누구의 탓으로? 자신의 노력과 약간의 행운의 탓으로 돌려집니다. 끝! 그럼 결국 자신의 성공은 노력과 운 덕분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가 끝났고 두 번째 뜻. 무슨 뜻? 속성, 특성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속성과 특성. 보도록 할게요.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그랬어요. 자, there have been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there is there라를 배웠죠. 뭔 뜻입니까? 뭐뭐가 있다. there is there are. 그 is, are 자리가 have been으로 바뀐 거야. 현재 완료.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가 있어 왔습니다. 자, 갑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뭐 하려는? 규정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뭘? what music is. 음악이 무엇인지 를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요?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In terms of. 어떤 관점에서? In terms of the specific attributes of musical sounds. 음악적 소리죠? 악음이라 그래요. 음악적 소리의 특정한 특성들의 관점에서 음악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려는 많은 시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100점짜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성, 속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자, 마지막입니다. The Greeks focus. 그리스 사람들의 초점이죠.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데? On the salient object. Salient 하게 되면요. 핵심적인 또는 두드러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리스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야? 두드러진 물체. 그리고 그것의 속성. 여기서 그것에 해당하는 건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 물체랑 그 물체가 지닌 속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바로 그런 초점이 led to, 이끌었습니다. 뭘요? 그들의 실패를 이끌었어요. 그리스인들이 실패했다 이거야. 뭐하는데 실패했습니까?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nature of causality. Causalty 하게 되면요. 인과관계예요. 자, 그러면 인과관계의 근본적인 본질을 갖다가 이해하는 걸 실패했다라는 거지. 실패하도록 이끌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어떤 물체에만 초점을 맞췄어. 그리고 물체와 가진 속성에만 초점을 맞췄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인들한테는 야, 예를 들어 공을 이렇게 던지면 왜 이렇게 다시 내려오냐? 그럼 그리스인들은 아, 이 공이라는 물체가 중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이 물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야. 이 물체가 중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야, 범우야. 그러면은 이 공이 물에다가 던져놓으면 왜 이렇게 둥둥 떠? 물에? 왜 둥둥 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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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인들은? 아, 그거는 이 공이라는 게 이 가벼움이라는 특성을 가져서 그래.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다 그 물체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뭘 간과한 거야? 물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간과했죠. 그러니까 물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물이라는 특성. 아니면 이 사물을 둘러싼 어떤 주변 관계의 특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모든 인과관계를 다 어디서만 찾으려고? 그 물체에서만 찾으려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과관계의 근본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 아무튼, attributes, 뭔 뜻? 속성, 특성. 자, 정리 들어갑니다. 자, attribute. 첫 번째 뜻.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인다고요? attribute A to B. attribute A to B. 자, 근데 attribute을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ascribe. 그거 이제 여유되시는 분들은 꼭 좀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뜻. 속성, 특성. 오케이. 자, 동사의 표현 못지않게 많이 수능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또 야무지게 또 캐스트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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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